이 그 집에 아주 내 명을 재촉하려고 아주 작정을 했어. 저녁은 어떻게 했어? 먹을지. 그래. 내 방으로 좀 들어가자. 월다닥 정민이 정말 이상하다. 뭐가? 잘 지내고 있지? 네. 얼굴이 무척 안 됐네요. 두 장이요. 몇 구간요? 네? 순대 안 먹어봤어요? 먹어봤어요. 남자는 헤어지고 정들은 똑같지만 부모는 세상에 단 한 분들 뿐이야. 이 동네까지 왔으니까 곧 이 집까지 오겠구나. 소원하던 일이 장차 현실로 벌어지겠네.